음 음 으음 아 진짜 그러면 간식 줘야 되나 그러면 황태포를 줄까 아니면 사과를 줘야 되나 이미 귀가 서 있네 음 그럼 고기를 줘야 되나 음 음 그러면 당근을 줄까 아니면은 그거는 좀 많이 먹었으니까 블루베리를 줄까 아니면은 음 브로콜리 브로콜리 양배추 음 상추 음 너무 가까워 그러면은 계란을 줄까 아니면 고구마 아니면 감자 아니면 딸기 귀 입 다물어 아니 귀가 쫑긋쫑긋하는거 맞아 알았어 그러면은 황태포 줄게 알았어 음 황태포 저기요 재롱아 재롱아 그러면 누나가 황태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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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IDE E E E E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